양씨 성을 가진 한 양반 선비가 있었다. 이 양씨의 집에는 참한 여종이 하나 있어 선비가 가까이 하며 정을 통하려 했으나 아내가 늘 데리고 있어 접근할 수가 없었다. 이에 하루는 근처 의원에게 가서 내가 복통을 사칭하여 아프다고 뒹굴면서 의원을 불러오라고 할 테니 그때 와서 진맥하는 척하고는 처녀와 발바닥 중심을 합치면 병이 낫는다고 일러주시오 라고 부탁해 서로 약속을 했다. 그리고는 과연 거짓으로 배가 아프다고 뒹굴면서 의원을 부르라고 하자 달려온 의원은 진맥을 한 뒤 앞서 약속한 대로 말하고 돌아갔다. 곧 양씨의 아내는 여종을 방에 밀어넣으면서 발바닥을 맞대고 복통을 낫게 하라고 시켰다. 그리하여 마침내 양씨는 원하던 여종과 관계를 가질 수 있었다. 감사합니다.